우리 지역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차적 과정으로 보면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과정 안에서 도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게 되어질 과정을 겪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군공항으로 전용이 안 될 경우에 라는 전제를 다신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전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제라고 보기는 나중에 군공항이 되는 건 그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입장으로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든 간에 군공항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이슈긴 합니다마는 제2공항 문제가 이번에도 꽤 크게 이슈가 됐고 의원님 한 마디 말씀하신 게 적극 찬성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되고 많이 좀 회자가 되면서 글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드디어 위성군도라는 분이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아 저거 가짜다. 이거 저 총선을 앞둔 표계산을 위한 위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 그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군공항이 처음 발표되고 나서 가장 먼저 환영 논평을 제가 냈어요. 제2공항 성산에. 네. 제2공항을 성산에 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다음 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환영 논평을 냈고요. 그 입장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지역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 이번에는 좀 세게 받아주고 어떤 때는 안 받아주고 찬성단체는 이제 뭐 진정성을 의심하는 얘기를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유감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비판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공항을 찬성하는 것 즉 말해서 이제 그 제주와의 육묻과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분들이 반대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 그렇게 피력되어지는 두 당사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절차적 과정으로 보면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과정 안에서 도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게 되어질 과정을 겪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까요? 지금 남은 게 고시랑 환경영향평가 남아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반대단체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건데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그간의 논의 안에서 추진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입장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토의된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입장을 결정할 때쯤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도민사회의 이득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이 공항이 이 공항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저희 MBC랑 대담을 하시면서 전에 그때도 찬성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제목이 붙었냐면 조건부 찬성이라는 제목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공항이 군사기지가 되거나 그다음에 핵기재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거치고요. 저는 이거는 군사기지나 핵공항이 되어지는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워딩은 그런 거였죠. 도민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 공항에 찬성을 하지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그 얘기가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도 사실 군공항 계획 없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들을 거두지 않으시는 걸 보면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군공항으로 이용될 여지는 이제는 좀 없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걸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찬성의 전제조건이 사실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걸 하겠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군사기지를 하겠다고 하면 핵기지를 하겠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북핵 TF를 만들었고 그 북핵 TF 자료에 실질적으로 핵기지화를 검토를 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기호 의원 주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부 여당과 함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사안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방부 혹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군공항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다라는 말을 꼭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저의 진정성을 얘기하면 본인들은 이걸 확인해야 되죠.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개 후보이지만 당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확약을 도민께 해달라. 그래야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 확답은 안 하잖아요. 국토부만 얘기해야지. 우리 정부에서는 아마 우리 정부 당시에는 국방부는 군사기지 얘기는 안 한다고 얘기. 국방부요. 국방부는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2공항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군공항으로 전용이 안 될 경우에는 라는 전제를 다신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네. 아니, 전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제라고 보기에는 나중에 군공항이 되는 건 그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입장으로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든 간에 군공항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